박정민 류승범 배우 박정민 왼쪽과 류승범 cj 플러스엠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조재영 기자는 박정민과 류승범이 영화 사짜 3에 출연한다. 17일 제작사 사이더스에 따르면 사짜 3는 허명만 화백의 만화 사짜 1화 18. 이드 잭 이 원작으로 아기에게 귀가 잘린 짝귀의 아들 도일출이 주인공이다. 그것만이 내 세상 변산 등에 출연한 박정민은 도일출 역의 개 18. 스팅됐으며 류승범은 도박판을 설계하는 인물인 액구 역을 맡는다. 18. 유승범의 스크린 복귀는 2016년 개봉한 그물 이후 2년 만이다. 19. 유승범 epa는 연합뉴스 자료사진 돌연변이 를 연출한 권호광 감독이 20. 메가폰을 잡으며 캐스팅을 마침대로 올 하반기에 촬영에 들어간다. 20. 2006년 최동훈 감독의 탓자와 2014년 강영철 감독의 탓자 신이순 탓자 2은 각각 685만명과 401만명을 동원하며 관객의 사랑을 받았다. 20. 탓자 2. 2편이 화투를 소재로 했다면 3편은 카드를 다룬다. 21. 2018년 6월 27일 16시 20분 송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